자, 오늘 함께 말씀 받기 전에 먼저 우리가 교회란 무엇인가 함께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불신자였던 저에게 교회는 아무 의미가 없었어요. 시간 참 많은 분들이 교회 가는 줄 알았어요. 저는 뭐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삶을 살지는 못했기 때문에 돈이 다인 줄 알았어요. 또 교회 다닌 사람들 매력도 사실은 잘 못 느꼈어요. 그런 제가 지금 목사가 돼서 지금 여러분 앞에 서 있거든요. 불신자였던 제가 지금 목사가 돼서 이 자리에 서기까지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것은 결정적인 제 인생에 교회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기 전까지는 잘 몰랐어요. 교회는 다른 곳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땅의 진짜 문제가 뭐냐면 보이지 않는 영적 문제거든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모르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뭐죠? 죄 아래 빠져 있는 거야. 거기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사단의 종이 돼 있다고. 그러니까 결국은 인간은 결국 뭐냐면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곳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라는 답을 준 겁니다. 결국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뭘 받으라고 하시냐.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함이었어요. 자, 이 교회는 바로 불신자가 올 수 없는 곳입니다. 누구나 올 수는 있지만 누구나 하나님이 받는 예배를 드릴 수는 없어요.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성도들이 힘을 얻는 곳이 어디냐. 이게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라면 당연히 뭐죠? 예배를 통해서 뭘 얻어요? 위로부터 주시는 힘을 얻는 자리가 어디냐. 교회입니다. 그게 바로 뭐냐. 그게 예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기도입니다. 이거를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하냐. 이걸 보고 기도의 뜰이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교회는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받은 성도들이 위로부터 주시는 힘을 통해 영적인 힘을 얻는 영향소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이 교회는 사실은 유대인들에게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전을 가셨을 때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래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할 집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다민족, 이방인들이 지금 어디에 빠져 있냐면 종교와 우상, 재앙 가운데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집에 오기 전에 이 사람들은 지금 이 상태에 빠져 있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보고 성경은 뭐라고 얘기할까요? 이 사람들을 보고 마귀의 자녀라고 해요. 요한복음 8장 44절의 말씀 이 사람들은 누구의 세간이냐 마태복음 12장 9절에 보면 강한 자의 세간, 곧 마귀의 노예라 되어 있어요. 그리고 고린도구서 10장 4절에 보면 견고한 사탄의 요새라 되어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살려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 어떤 뜻이 있어야 되냐 반드시 이방인의 뜻이 있는 교회여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이거요. 교회라는 한 단어는 뭐냐면 교회는 성도를 살리는 곳이에요. 교회는 모든 민족, 다민족을 살리는 곳이에요. 그래서 옛날 전도자들이 그런 말을 했어요. 경찰서 100개를 짓는 것보다 교회 1개를 짓는 게 낫다고요. 경찰서가 100개가 있다는 말은 뭐죠? 계속 사건, 사고가 계속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주와 재앙이 계속 일어난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요, 교회 하나가 세워졌는데요. 경찰서가 필요 없는 은혜가 임해요. 왜요? 문제를 일으키는 마귀의 세력이 꺾이니까. 그러니까 구앙받은 성도들이 늘어나니까 범죄율이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정말 맞는 말씀이에요. 경찰서 100개, 1000개 짓는 것보다 제대로 보금전하는 교회 하나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And that is why it is so critical for us to have one church that proclaims the gospel than 100 or 1,000 police stations. 자, 셋째는 사실은 우리의 문제는 뭐냐? 후대, 곧 자녀들의 문제거든요. Third, the problem is the posterity, the children. 이번 주 제가 휴스턴 대학교를 잠깐 갔었어요. I had a chance to visit Houston, University of Houston this week. 거기에 이제 릴리전 센터에서 함께 동행했던 집사님과 기도하고 있었어요. And I was praying with the deacon that I went with. 그런데 기도하고 있는데 한 나이 드신 분이, 한 분이 가방을 메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And we were praying at religion center and one elderly man came in with a backpack. 그러면서 자기가 지금 굉장히 자녀 때문에 문제 속에 있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And he says he's in difficulty because of his child. 제가 목사라고 그러니까 내게 위로해야 되는 말씀을 좀 주십사. 말씀을 좀 달래는 거예요. And I told him I'm a pastor and he wanted to hear the word of God that will console him and comfort him. 그런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 사람은 그건 하나의 핑계였던 거예요. And that was just an excuse as I heard his story. 이 사람이요 돈 사달러가 없다는 거죠. Because he did not have four dollars. 결국은 돈을 빌리러 돈을 얻으러 온 사람이었던 거예요. He actually came to receive four dollars. 그래서 제가 그 배경을 쭉 얘기를 했어요. And I told him all the background. 사실은 보금을 주기 위한 사실은 배경 문제를 설명을 하고 그리스도를 딱 주려고 했던 거든요. And the fact is that I wanted to reveal all the backgrounds for me to share the gospel to him. 왜 가정과 자녀와 경제 문제가 생겼는지 원인을 얘기한 거예요. And I told him the reason of all the problems and families and children. 근본 문제를 딱 얘기하고 이제 본론을 얘기하려고 하는데 시간이 없다면서 가는 거 있죠. And I was telling him all the fundamental problems and I was going to the main topic and he said I don't have time. 그 사람에게는 경제문만이 아니고요. 계속 문제에서 못 벗어납니다. And it was not just a financial problem that he's facing. He would have unseizing problems. 지금 현실 당하는 그 문제 속에서 답을 얻어버리면 결국은 본인만 사는 게 아니고요. 후대가 산다니까요. But if he finds the answer from the problems that he's facing at this moment, not only he will be saved but also his children. 문제는 돈 문제가 아니에요. It's not the problem of money. 어? 여러분 돈 때문에 사람 망하는 게 아니라니까. It's not the money that will cause people to being destroyed. 여러분 결국은 자녀 문제가 아니에요. It's not a problem of your children. 결국은 문제가 무슨 문제예요. Then what is the problem then? 결국은 이 자녀도 창세기 3장 속에 있다니까. And in the end, these children are in Genesis 3 problems. 이 배경 속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Then how can we be revived when we are in this problem? 그러니까 결국은 후대를 살리려면 누가 먼저 살아야 되겠어요? And so for us to save the posterity, who should be revived first? 부모부터 살아야 돼요. Parents must be revived first. 그래서 먼저 여러분 자신이 살아야 돼요. And then you must be saved first. 누구를 얘기하기 전에 내가 먼저 살아야 된다니까. Before we talk about anybody else, you have to be saved first. 내가 살면 누가 살아요? 가정이 살아요. When I am saved, my family will be saved. 가정이 살면 누가 살아요? 후대가 살아, 자녀가 살아요. And when your family is saved, your children will be saved. 바로 이들에게 미리 복음을 알려주고 기도를 알려주는 그곳이 뭐냐? 그게 교회예요. And we proclaim the gospel to them, and we teach how to pray, and that is the church. 그래서 성전은요, 반드시 아이들의 뜰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That is why the temple must have the courtyard for children. 여러분, 교회라는 단어가 쉽게 쓸 수 있는 단어가 아닙니다. Yes, church is not a word that you can easily say. 교회는 반드시 이 세 가지 뜰이 있어야 돼요. Church must have these three courtyards.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방문하셔서 이 세 가지 뜰이 없는 거를 보고 안타까웠던 거죠. And that is why when Jesus visited the Jerusalem temple, he was so indignant because that temple did not have these three courtyards. 그러니까 교회, 단순히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위한 장소로만 보시면 안 돼요. So church should not be considered as a place for worship. 교회는 세 가지 뜰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Church must have three courtyards. 이 세 가지 뜰이 있는 이 뜰, 서밋의 뜰을, 그것은 곧 우리의 영원한 응답이 된다라는 거예요. And the church with the courtyard of Summit will become our everlasting answer. 오늘 요한복음 21장 15절로 18절의 본문을 가지고 오늘 잠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And we want to share today's message with John 21, 15 to 18. 제일 먼저 우리 렘넌트 운동을 하는데 꼭 여러분이 응답받을 사람이 누굴까요? First, when we carry out remnant movement, who has to be the first person who receives the answer? 반드시 언약 가진 부모와 중직자가 먼저 살아야 돼요. We have to have the parents and church officers who have the covenant to be revived first. 성경에 그 증거가 있어요. And we have the evidence in the Bible. 언약 가진 부모, 언약 가진 이 중직자를 통해서 무슨 운동이 일어났냐면 렘넌트 운동이 일어났어요. 그 여인은 굉장히 힘이 없는 여인이었어요. 슈레우키 2장 1절로 10절에 보면 사실은 노예였던 요괴비씨라고 하는 한 여인은 아무 힘이 없었어요. Yes, Exodus 2, 1 to 10, we see Joakobit who was a slave and she was so, she was powerless. 그런데 이 요괴비씨라는 여인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언약이 있는 여인이었거든요. But Joakobit was the woman who had the covenant that was given from God. 이 요괴비씨를 통해서 무엇이 전달되냐면 모세에게 그리스도의 피의 언약이 전달된 거예요. And through Joakobit, the covenant of the blood of Jesus was passed down to Moses. 이 전달된 언약을 가지고 결국은 추레굽의 대역사가 일어나는 일이 벌어집니다. And through that covenant, the Exodus took place. 그래서 창세기, 추레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모세 5경이라고 해요. And we call the Moses' five writings Pentateuch. 이 모세 5경을 누가 사실은 그 시작은 어머니 요괴비씨로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The Moses Pentateuch actually began from the mother Joakobit. 여러분, 그래서 어머니가 중요한 거예요. That is why a mother is a very critical figure. 윤목사님이 메시지를 하시던 중에 여자보다 어머니가 강하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And when Pastor Yu was giving a message, he said a mother is stronger than a woman. 그 참 묘한 얘기죠, 그죠? And what a very interesting phrase. 같은 여잔데 엄마와 여자와 차이가 있어요. Yes, mother is a woman, but there is a difference between a mother and a woman. 지금 남자, 여자의 그걸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언약가진 한 어머니의 기도가 그 후대를 살렸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But we are not talking about man or woman, but one woman, one mother who had the covenant saved the future. 또 사무엘상 1장 9절로 11절 누구의 이야기죠? And 1 Samuel chapter 1 verse 9 to 11, whose story is this? 아이 없었던 한나의 이야기였어요. And this is a story of Hannah who did not have a son. 그런데 육신의 자녀가 아닌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기 전에는 응답이 없었다니까요. Before she held on to the covenant of God, she did not have an answer. 어느 날 이 한나가 깨달았어요. But one day Hannah realized 아, 하나님의 언약을 전달할 후대가 필요하구나. Yes, we need posterity who will convey the covenant of God. 그래서 기도 제목을 바꿨어요. So she changed her prayer topic. 내 자녀를 구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을 이룰 언약의 자녀를 낳으라고 기도한 거예요. And she was not praying for her son. She was praying for a son who will fulfill God's wish. 나시린의 언약을 한나 엄마가 붙잡은 거예요. And Hannah, the mother, held on to the covenant of Nezrite. 여러분, 우리 부모님과 어모와 중직자들이 이거 꼭 깨달으셔야 돼요. Yes, parents, mothers, and especially church officers, we have to realize this. 육신적인 부모로서 내 자녀를 아타까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에 이 아이가 어떤 자녀가 되길 원하시는가 이걸 붙잡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We should not pray for our children because we have physical body and we are physical parents. But we have to pray for the children to see what God wants from this child. 그러면 자녀가요, 달라 보여요. And this child will be seen differently. 제가 육신적으로 볼 때는 내 아이예요. Yes, physically this child is mine. 근데 하나님 편에서 보면 언약이 필요한 랩런트예요. But in God's eyes, He's the child who needs the covenant. 근데 그거를 엄마가 하늘 갖고 언약을 위해 기도했다면 그 응답이 자녀에게 응답된다니까? But mother has consuming passion for that and she pray for the child and this answer will be given to the child. 그 아이가 바로 응답받은 사무엘입니다. And that child was Samuel who received the answer. 이 사무엘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And what took place through Samuel? 미쓰바 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미쓰바 movement arose. 여러분, 한 사람, 언약 가진 부모가 언약 가진 중직자 한 사람의 기도가 결국은 랩런트 운동을 일으켰다는 증거들입니다. One parent, one church officer who had the covenant and made the remnant movement impossible. 열한 기상 18장 1절로 15절 우상시대 이야기예요. 1 Kings 18, verse 1 to 15, this is a time of idolatry. 교회가 다 무너져가는 시대. Church was collapsed. 그리고 우상으로 인해 거짓 선지자들이 세상을 판을 치는 시대. And false prophets were going over the world because of idolatry. 보금이 사라진 그 시대에 And the gospel was disappeared. 한 중직자가 깨달았어요. One church officer realized 주의 종의 소중함을 알은 거죠. He saw the importance of God's servants. 아, 언약 가진 한 종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은 거예요. How important one servant of God is who had the covenant. 그게 누굽니까? And who was that? 오바디아라는 선지자, 중직자입니다. That was a church officer, 오바디아. 오바디아가 언약 가진 주의 종의 소중함을 알고 자기의 모든 가산을 털어서 선지자 100명을 숨겼어요. And he knew the importance of one God's servant who has the covenant. So he entrusted everything that he possessed to take care of 100 prophets. 그리고 엘리아, 엘리사의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오바디아였습니다. And he was a benefactor, co-worker, and the host for Elijah and Elisha. 그로 인해서 결국은 이 오바디아가 키운 100명의 선지자를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And what took place through the prophets, 100 prophets who were taken care of by Obadiah? 엘리사를 통해서 결국은 도단성 운동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Through Elijah, 도단성 운동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잘 보세요. And look carefully. 여러분, 지금 중요한 키워드가 언약의 비밀입니다. And the key word is the mystery of the covenant. 언약 가진 엄마, 언약 가진 부모의 기도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None of the words from the prayers of a mother and the parent who has the covenant will fall to the ground. 교회가 이상하고 세상이 이상하다 할지라도 언약 가진 중직자와 교회가 언약 잡고 기도하면 반드시 그때 열매는 맺게 돼 있어요. 여러분, 가슴 아픈 얘기예요. 다니엘 1장 8절로 9절은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한 겁니다. 성전이 완전히 무너져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똑똑한 렘넌트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거예요. And such a smart students and remnants were sent as a captive in Babylon. 그런데 그 상황을 익히 선지자 이사야는 말했던 거예요. But prophet Isaiah already knew and spoke about this. 장래 이스라엘이 망할 것은 말입니다. And he knew that Israel will be destroyed. 그 말씀을 누가 붙잡았어요. And who held on to that covenant? 다니엘이 붙잡은 거예요. That was Daniel. 비록 본인은 포로였고 바벨론에 왔지만 뜻을 정한 겁니다. Yes, he was a captive and he was sent in Babylon but he held on to the covenant. 그 얘기 하나님께서는 어떤 은혜를 주셨어요? And what grace that God entrusted to him? 네 명의 강대국의 왕들을 지도하는 그런 역할을 했어요. And he took the role of guiding forward kings of the powerful nations. 바벨론이나 어마어마한 강대국에 여호와가 하나님 되심을 증거했던 And it was Daniel who showed that the Lord and Jehovah is the true God in Babylon, the powerful nation. 참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And what an amazing story this is. And all these people who are here are so weak. 그런데 이 연약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언약을 깨닫게 하신 거예요. But how fragile they are But God made them realize the covenant. 그런데 그 언약까지는 이 언약이 누구에게 전달돼요? 후대들에게 전달돼요. And this covenant they held on to was passed down to the posterity. 그런데 그 후대들이 어떤 열매를 맺어요? And what fruits were born through the posterity. Summit 운동의 주역이 됩니다. They became the main figure of Summit movement. 지금 우리가 렘넌트 운동, 렘넌트 운동 하는 거요. 이거 그냥 하는 거 아니에요. And we are not just repeating we saying that remnant movement. 저희 이제 수요예배 나오는 이 렘넌트들 또 함께 말씀 받는 여러분 가정의 자녀들 여러분 그냥 내 자녀로 보지 말라니까요. These remnants who come to Wednesday worship and the children that you have at your home do not just look at it as your own children. 여러분이 이미 보금을 알고 계신 분들이잖아요. You already know the gospel. 그리고 이 전도선교회 운동의 의미를 알잖아요. And you know the meaning of evangelism and missions. 결국은 우리들이 이 언약을 누구에게 전달해야 되겠어요? And who should be the one who relayed this covenant? 결국은 우리 후대들이잖아요. And we have to relay it to our posterity. 결국은 우리는 후대 운동들을 해야 되는 거죠. And we have to carry out posterity movement. 사도행전 2장 10절에 보면 로마에서 온 나그네라는 말씀이 나와요. Acts 2.10 we see visitors from Rome. 바로 이 로마에서 온 나그네가 유목사님과 전도자들은 뭐냐? 브리스가 부부라 말합니다. And pastor, you and evangelists say that the visitors from Rome are Priscilla and Eppola. 이 브리스가 부부를 통해서 결국은요. 이 바울과의 만남이 이루어져요. And through them, and Paul was able to meet. 이 바울과의 만남을 통해서 결국은 어떤 운동이 일어났어요? And what took place through them? 결국은 회당 운동이 일어납니다. Synagogue movement plays. 보세요, 지금. And look carefully. 시대는 다르고 상황은 다랐지만 원약은 똑같았어요. Yes, they were in a different age or circumstances, but the covenant was the same. 그리스도의 원약은 똑같았어요. The covenant of Christ was the same. 왜? 그리스도가 아니면 이 땅의 영적 문제 해결 못해요. Why? Because without Christ, we cannot solve the spiritual problem on this earth. 그리스도가 아니면 이 땅에 일어나는 우상, 종교, 재앙 못 막습니다. Without Christ, we cannot block the problems of religion, idolatry, and disasters. 결국은 미래에 멸망할 수밖에 없어요. In the end, we will face destruction in the future.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멸망하지 말라고 원약을 준 거예요. That is why God had given us the covenant so that we will not face destruction. 그 원약 운동이 바로 summit 운동들입니다. And this covenant movement is the summit movement. 예수께서도 약속을 하셨어요. And Jesus promised 오늘 요한복음 2장 13절로 25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화를 내신 거예요. And when we see John chapter 2 verse 13 to 25 Jesus was so mad at the temple. 성전 안에 이방인의 뜰, 아이들의 뜰, 기도의 뜰은 있었는데 그 기능을 교회가 못하고 있는 거예요. Yes, in the temple there were courtyards for the children and Gentiles and prayer but they did not have the function of the courtyards so that is why Jesus was mad. 거기서 뭐하고 있었는지 아시죠? You know what they did. 거기서 소 팔고 양 팔고 비둘기 팔았어요. And they were selling cows, kettles and sheep and doves. 뭐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예배를 위한 재물이라고 말은 하지만 그건 하나의 껍데기였어요. Yes, they were saying that they wanted to give a holy sacrifice to God but that was an excuse. 거기에서 나오는 돈에 이 사람들은 완전히 빠져버린 거죠. But they had completely fallen into the money that they will gain the profit from. 그걸 보시고 예수님께서 화를 내신. And Jesus saw that and he was indignant. 그리고 그 뜰에 있는 모든 것들을 밖으로 내쫓으신 겁니다. 그러시면서 뭐라고 하셨는지 아십니까?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아라 라고 했어요. 아버지의 집이 장사하는 집이 아니다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성전이 이렇게 더럽혀져서 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완전히 성전을 청소하셨어요. And he completely cleansed the temple. 그 집이 하나님이 기도하는 집이 되기를 원하셔요. Because God desires that place to be the place of prayer. 만민이 와서 예배하는 자리가 되기를 원하셨어요. He wants that place to be a place of worship for the Gentiles to come. 후대들이 현장 나아가기 전에 올바른 복음을 듣고 훈련받을 수 있는 곳이 되기를 원하셨어요. He wants that place to be a place for the posterity to receive the training and to realize the gospel before they go out to the world. 오늘 말씀을 전하는 저의 마음에도 또 함께 말씀 받는 여러분과 메시지를 듣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언약이 좀 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And I pray that the God's covenant becomes your consuming passion as I deliver the message and as you listen to the word. 누가 봄 23장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Luke 23 Jesus said 28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길에 뭐라 하셨는지 아세요? And Luke 23 28 when Jesus was carrying the cross what did he say? 예수님을 보며 우는 그 여인들을 향해서 나를 위해 울지 말라라고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의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라. 여러분 우리 후대들을 위해서 울어야 돼. 여러분들이 언약 안전해주면 우리 후대들이 눈물 핏물 흘릴 날이 온단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언약 잡고 하는 피눈물 의 기도가 후대들에게는 그 눈물을 씻어주는 응답이 된단 말이에요. 진짜 우리 후대운동 이거 진짜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우리 가정에서부터 우리 교회와 현장의 remnant들 오늘 정포 풀고요. 마음에 품고 기도하셔야 돼요. 오늘 본문 요한복음 21장 15절로 18절 예수님 예수님 부활하셔서 제자의 베드로에게 한 질문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사랑을 확인하신 후에 뭐라고 미션을 주셨습니까? 내 어린 양을 먹여라. 결국은 후대 운동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해야 될 마지막 사역이 뭐냐 결국 우리 후대를 영적 서밋으로 키우는 거예요. 그것을 누가 가장 잘했냐 바울이 가장 잘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쓰실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성경을 보니까 이 바울의 사역이 사도행정 17장 1절로 3절에 잘 나와 있어요. 대살로니까 유대인의 회당에서 바울이 무엇을 증거했나요? 대살로나이카 다른 종교의 계약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 이 심을 알렸어요. 왜 그리스도가 죽어야 하는지 왜 그리스도가 살아나야 하는지 그 그리스도의 당위성을 정확하게 성경적 근거를 가지고 증거했던 거예요. 그 회당에서 뭘 가르쳤는데요? 후대들에게 보금 아닌 율법을 가르치고 있었거든요. 이스라엘의 전통을 가르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보금 말고 다른 걸 가르치고 있었던 거예요. 거기에서 바울은 다른 얘기 안 했어요. 성경을 가지고 정확하게 그리스도를 증거했던 겁니다. 그게 바로 이스라엘이 사는 길인 거예요. 그게 바로 후대들이 사는 길이니까 사도행전 18장 1절로 4절에 보면 바울이 고린도에 가서도 어디를 찾아가냐 회당을 찾아갔다니까 거기에서 뭘 얘기했을까요? 성경에는 사도행전 18장 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 라고 밝히 증언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바울이 회당에 가서 딴 얘기 한 게 아니에요. 그냥 예수만 말한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던 겁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9장 8절로 10절에 에베소 회당에서도 한 메시지입니다. 바울은 석 달 동안 이곳에서 뭘 얘기했을까요?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 말씀을 가지고 증거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하지만 이 복음은 꼭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에 반응하는 사람들을 따로 부른 거예요. 그때부터는 그때부터는 본격적으로 날마다 이 복음을 그대로 외쳤어요. 놀라운 것은 2년 동안 그 사역을 계속했던 겁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들었더라. 결국은 바울은 다른 걸 한 게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렘넌트 운동을 했던 겁니다. 바로 회당은 로마로 가는 지름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6장 25절로 27절에는 바울이 무엇을 말했는가의 요약입니다. 딱 한 가지만 얘기했어요. 복음만 얘기했어요. 그 복음이 그리스도라고 얘기했어요. 이 그리스도가 감추어졌던 비밀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내주신 거예요. 이미 많은 선지자를 통해 예언했던 그 주인공이 바로 그리스도로 나타나셨음을 증거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 지혜로 오신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될 것을 알려준 거예요. 그 땅끝이 바로 로마였던 거예요. 그 로마를 거쳐 바울은 스페인 서바나로 갈 교획을 세웠던 거예요. 로마였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바울을 쓰실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쓰실 수밖에 없는 언약이 뭔지 이해가 되시죠? 결론을 잡으면 그 언약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이사야 40장 8절에 말씀하셨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마태복음 5장 17절로 18절에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율법을 선자로 패하러 온 게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히려 더 완전케 하려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율법도 선지자도 불완전하다는 말입니다. 완전한 분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모든 예언에 그 주인공이 바로 예수님으로 결론이 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완전히 끝난 거예요. 그래서 천지가 없어질지 언정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없어지지 않는다라고 하셨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 된다는 증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저와 교회와 우리 후대들이 붙잡아야 될 언약을 잠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개인이 항상 붙잡아야 될 언약이 뭘까요?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저는 이 단어를 가지고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진 자가 레드넌트다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미션을 가지고 가는 사람들을 보고 나는 필그림이라고 순례자라고 말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땅 끝까지 내 증인들이라 복음으로 세상을 정복할 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이 비밀을 가진 여러분은 누구예요? 여러분은 남은자 순례자 정복자 자 그렇다면 우리 교회는 어떤 언약을 붙잡아야 될까요? 우리 교회가 항상 붙잡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지만 우리 교회는 사도행전 11장 19절로 30절을 근거로 세워진 교회예요. 순교자의 그 피로 인해 세워진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잖아요. 이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라 헬라인이에요. 그리고 이 성도가 죽은 이후 흩어진 자들이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고요.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이 교회가 최초의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예요. 제대로 세 가지들의 응답을 받은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시스템 안디옥 교회는 항상 세 가지를 붙잡아야 된다. 그래서 휴스텐 안디옥 교회가 작지만 우리는 작은 응답을 받지만 여러분의 비전은 2, 3, 7의 선교센터를 비전으로 품길 바래요. 오천종족을 치유할 치유성전에 응답받을 교회로 여러분 기도하세요. 그리고 우리의 후대들을 서미스로 세우는 RUTC 응답의 현장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항상 붙잡아야 될 저는 언약으로 붙잡고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우리 후대들이 붙잡아야 될 언약이겠죠. 우리 랩런트들이 무엇을 붙잡아야 돼요? 우리 랩런트들은 다른 거 붙잡지 마시고요. 2, 3, 7과 오천종족을 언약으로 붙잡으세요. 결국은 여러분 누군데요? 여러분 2, 3, 7과 오천종족을 살릴 여러분들이 바로 주역들입니다. 여러분 언약만 제대로 딱 정리하시면 여러분이 쓰는 그 언어로 세계를 살릴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쓰는 그 언어로 세계를 살릴 수 있어요. 저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에게 진짜 언약이 그리스도의 보금이 잘 각인 뿌리 체질되길 기도해요. 자 오늘 교회 어떤 곳인지 잠깐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오늘 세 가지 뜰의 응답을 받는 그런 축복의 주역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교회를 바르게 알게 하여 주시고 그 내용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찾으시는 세 가지 뜰을 가진 개인 교회 현장이 되게 하옵소서. And may we become the person and the church and the fields who has the three courtyard covenant that God is seeking.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In the name of Jesus Christ who is living and working we pray. Amen.